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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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! 저기 B 거점을 차지했다. 장에다 유리해. A 거점을 점령했다. 어드밴티지를 얻었군. 1심동체 정신이군. 마음에 들어 파워플레이가. 그대로 밀어붙여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장엔 진정한 타이찬답게 전쟁을 치르는군. 싸울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군. 이 자장은 세 명 쓰러졌다. 많이 부족하시려는 뱀뱀 사용 Schm때문에 부족하시려는 것 같다. 두 명의яг이들을 통해 상자으로 세계의 기회들이 주로 되었지. 훈련이 넘어가는 중 이 과점을 점령했군 어드뱅티지를 얻었군 이 과점을 빼앗겼다 자기가 죽으면 남을 죽일 수도 없지 이 과점을 점령했군 어드뱅티지를 얻었군 더 빨리 줄 서라고 해 이 과점을 점령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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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양식전을 Embung가 높이둥 이 과점을 험겄내자 잘яс여 에이 거점을 떼 아껴 써. 저쪽이 파워 플레이다. 거점을 빼앗아! 경계를 늦추지 마라! 적은 끈질기다! 5분밖에 안 남았다! 이 거점을 점령했다! 버즈벤티지를 얻었군! 이 거점을 점령했다! 버즈벤티지를 얻었군! 이 거점을 점령했다! 버즈벤티지를 얻었군! 버즈! 2분밖에 안 남았다! 2분밖에 안 남아있다! 우측 쇼 이정을 만들었습니다! 6분만 남아있다! 히힛 이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고 있다. 2분 남았어. 분명 처치해. 일심동체 정신이군. 마음에 들어. 자기가 죽으면 남을 죽일 수도 없지. 난 자네의 힘이 부러워. 파이팅. 2분 남았다. 아주 좋아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거드벤티즈를 얻었다. 그래. 이 거점을 점령했군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1분 남았다. 내가 요구하는 건 승리뿐이야. 잘했어. 2분 남았다. 굉장하군. 점령에 대해 레드 잭스에게 강의를 해도 되겠어. 3분 남았다. 3분 남았다. 3분 남았다. 3분 남았다.